네 이어서 슬기로운 언어생활 시간입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1923년 첫 어린이날을 기념하며 어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어린이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의미는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언어생활 과연 존중이 담겨 있는지 오늘 슬기로운 언어생활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보고 싶네요 교수님. 저도요. 자주 불러주세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그만큼 어린이를 좀 존중하자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100년 전에는 좀 이런 내용이 잘 지켜졌을까요? 100년 전에 어떤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기전이라는 분이고요. 어린이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방정환 선생님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장유유서의 말패라는 개벽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1920년 5월에 실린 글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혹시 반성할 점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또 우리가 어떠한 고심을 물론하고 장유가 동일 장소에 회합하게 되면 이런 꼴을 볼 수 있다. 곧 유년이 장자와 더불어 무슨 문제를 말하다가 털끝만 치나 당돌한 모습이 보이면 그 장자는 이놈 어린 놈이 혹 이놈 조그마한 놈이 또 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놈이 라는 말을 화두로 하여 감히 장자에게 라는 어조로 끝을 맺는다. 그 사이에는 시비지곡질이 없고 아무 조건이 없다. 그저 어린 놈 장자에게 감히 하는 몇 마디면 그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머릿속에 이 100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은 어떨까. 감히 이렇게는 얘기하진 않지만 어서 많이 들어본 표현 있죠.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그거는 많이 좀.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 전에도 이런 말을 썼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이 말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구나.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니 몇 살인데 저 사람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100년 전에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100년 전에 문제 제기를 했던 김기전 선생님이나 방정환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대 간에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한다는 것이 좀 슬퍼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네. 어린이란 말이 언제부터 좀 사용됐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17세기 문헌을 보면 17세기에 이제 언의 자료라고 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17세기에도 나오고 18세기에도 조금 나와요. 그런데 19세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00 한 14년 정도에 두 곳에서 제일 먼저 출연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조성총독부에서 만든 그런 아이들용 교과서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최남선 선생님이 청년이라는 잡지를 만드시잖아요. 그 잡지에 처음 출연을 합니다. 1914년에. 그래서 어린이의 꿈이라는 권두시를 이제 그런 제목의 권두시를 내세요. 그래서 사실은 최남선 선생님이 가장 먼저 이거를 이제 10년대에 보면. 1910년대. 10년대에 사용하셨죠.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이 어린이란 단어를 쓴 것은 1920년입니다. 한 6년 정도 늦죠. 그래서 이제 동시를 이제 하면서 잡지에다가 1920년에 개벽이라는 잡지에 불 켜는 이라는 번안 동시를 이제 게재하시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어린이를 위한 시다라면서 이제 어린이란 단어를 처음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고 누가 처음 썼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중의 의미의 어린이. 이런 의미로는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먼저 쓰셨고 의미를 조금 더 그러니까 존중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자. 아해놈이라든지 어린 녀석 이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어린이. 젊은이나 늙은이처럼 어린이라는 말을 대대적으로 써서 존중의 대상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재정의하시면서 어린이란 단어를 굉장히 널리 확산한 그런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정리를 해 주셨고 대본에는 교수님께서 어린이 언제부터 썼을까 이런 퀴즈를 내는 게 있는데 그걸 안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냥.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대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대본대로 안 가. 내보겠습니다. 내보겠습니다. 퀴즈가 있습니까? 어른이들을 위해서 한번 내볼까요? 퀴즈 좋죠. 네. 우리 지금 어린이날 몇 월 며칠이죠? 5월 5일. 5월 5일.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날이 처음 만들어진 날은 때는 1922년이 있고 23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좀 확대돼서 전체적인 어떤 처음에는 22년에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어린이날을 선포했는데 23년에는 이제 소년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년협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천도교뿐만 아니라 확대해가지고 첫 번째 대대적인 행사를 한 게 23년입니다. 그때 그리고 22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힌트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어린이날이었으면 같은 휴일이 두 번 겹칠 뻔했어요. 이게 아주 힌트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날이 만약에 이날이었으면 계속 유지가 됐다면 어른들 중에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겁니다. 겹치는군요? 겹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많이 힌트가 됐죠? 거의. 어른이들 그러면 문제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러면 이 퀴즈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5월 5일 어린이날은 실제로 5월 5일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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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첫 제정된 날은 이날이었고. 이날이었고. 제가 힌트를 좀 추가하자면 5월이군요? 네. 5월입니다. 5월입니다. 5월. 5월 앞섭니다. 네. 까지 하시면. 땡일입니다. 땡일입니다. 고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공구사업원으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다면 옛날에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장 많이 불렀던 게 아헤놈 이렇게 이녀석 어린 녀석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많이 불렀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자로는 동몽이라는 것만 들어보셔야 돼요. 동몽선습 이런 거 보셨죠? 아이동자에다가 몽은 무지몽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봤는지가 동몽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동몽이라는 단어를 쓰므로써 유교를 중심으로 했던 전통사회에서는 어린이는 그냥 교화의 대상이고 무지몽매한 존재라서 교육하고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고 미완성된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동몽의 그런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난 거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지금 동몽에는 좀 몽매하다 이런 뜻이 있었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 아이 이렇게. 그렇죠. 나이가 어린 거죠. 나이를 어린. 나이만 어린 거지 짐이나 능력이 낮은 건 아니다. 이게 방조한 선생님께서 이제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에 의해서 우리가 젊은이라든지 아니면 늙은이처럼 이렇게 나이에 의해서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이 아이들은 그냥 나이가 어린 존재일 뿐이지 지위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를 묶는 단어가 어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집단을 집단화시키고 그 집단을 존중해 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형진님 제일 긴장하는 시간 두둥. 어떻게 알았죠? 우리 애청자신 것 같아요. 애청자입니다.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고요. 5월 8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우리 5월 8일에는 안 놀잖아요. 안 놀고 또. 뒤가 아니고 앞이라니까요. 앞쪽이고요. 또 중요한 또 그 5월 8일에는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거랑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거랑 겹치지는 않습니다.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참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우연한 기회에 제가 방정환 선생님, 김기전 선생님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박승빈 선생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방정환 선생님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방정환 선생님 그럼 어린이날밖에 오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엄청나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처음 태어나신 게 이제 1899년이에요. 태어나신 해가 1899년인데 돌아가신 해가 몇 살이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최영진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 몇 살이 돌아가셨을까? 이러니까 또 이제 당황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퀴즈를 그렇게 오래 사셨나요? 오래 사셨을까요? 아니면 단명하셨을까요? 조금 일찍 돌아가신. 굉장히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겠습니다. 1931년에 돌아가셔서 우리나라 나이로 그냥 새는 나이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을. 어린이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저서가 어마어마하고요. 굉장히 많은 저설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강연 이런 것들도 대단하셨는데요.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10세 때 10살 때였는데 원래 태어날 때는 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집이 이제 상업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망해가지고 한 7세, 8세, 9세 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세 때 어떤 분이 이 방정환 선생님한테 환등기 하나를 줍니다. 환등기 아시죠? 블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 사진처럼 이제 사진이 보이는 그런 거를 이제 줬다고 해요. 어떤 미술가였는데 원래 이 방정환 선생님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집안에 있으니까 양자를 좀 드리려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했고 그래서 대신에 환등기를 그 당시에는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였는데 환등기를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언변이 뛰어나신 분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나중에 이제 강연 같은 거를 하면 사람들이 그 강연에 막 몰입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리고 막 1,000명만 이제 와라 그랬는데 2,000명씩 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세 때에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변사처럼 막 이야기를 해서 굉장한 인기 그런 스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조직하는데요. 그때 이제 소년 입지회라는 걸 10살 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매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막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8, 9명 친구로 시작했던 게 몇 년 후에는 회원이 160명이 되는 이런 대대적인 모임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직력과 그런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사위로 다면서 17살 때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더 아주 날개를 달 수 있는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3.1운동에도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하시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그런 유학생활을 하시면서도 돌아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강연활동을 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이 운동을 이제 20년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21년에 만들어져가지고 김기전 선생님이 이제 방정환 선생님과 해가지고 천도교 소년회가 만들어졌고요. 22년에 그래서 첫 어린이날을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천도교에만 머물지 않고 전체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23년에 23년 오늘 정답인 이날 5월 땡일에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선전을 하고 그날 엄청난 행사를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차량 몇 대를 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두행진을 하고 하면서 어린이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줘야 된다 하면서 어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아까 하나 읽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워낙에 지식의 어떤 양이 방대해서 굉장히 길어졌는데 4분 남았어요. 교수님. 4분 남았나요? 이렇게 4분밖에 안 남았나요? 뭔가 이렇게 이제 벌써 결론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4분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이야기 두 가지만 할게요. 그러시죠.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어떤 말을 쓰고 있는가. 이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써라. 이게 방정환 선생님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까 최영진 선생님도 이야기해 줬듯이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했잖아요. 선생님 본인도 그리고 김기전 선생님도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박승빈 선생님도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라. 아이들 상호관에도 경어를 쓰되 어른들도 경어를 쓰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니까 어른들에게 전하는 부탁. 아까 한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 세 번째 부탁이었고요. 여덟 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어른들에게 전하는 부탁. 방정환 선생님께서 하셨던 어린이날 하셨던 어른들에게 전하는 부탁 읽어드리고 마무리 정답 이야기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반드시 쳐다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는 존재가 아니라 쳐다보는 존재로 삼아달라.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부탁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이발이나 목욕 또는 옷 갈아입는 것 같은 일을 때맞추어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산보나 원족 같은 그러니까 소풍 같은 것을 가끔씩 하시어 자연을 친애하는 버릇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린이를 나무라 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평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일곱째는 어린이를 위하여 즐겁게 놀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도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대들에게 있는 것을 늘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들으면서 좀 새겨야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주린이 어린이에 따서 주린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린이 주린이 요린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단어 자체가 사실 조금. 사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는 능력이나 지위가 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린이 요린이 이런 말을 통해서 원래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다시 발굴해서 전파하려고 했던 의도 그러니까 존중과 그런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훼손하는 그런 의미의 주린이 요린이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걸 통해서 주린이나 요린이 같은 경우는 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어린이는 능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낮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뭔가. 5월 며칠 정답. 정답. 그러니까 정답 발표해야 되는데 5월 며칠입니까 교수님.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이었고요. 지금처럼 5월 5일이 된 거는 1946년 이었습니다. 원래는 5월 1일이었는데. 5월 1일.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너무 타담을 해가지고 그 메이데이 행사 이런 거랑 겹치니까 그리고 이제 평일인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30년대에 이걸 바꿉니다. 5월 첫 번째 일요일. 그러다가 46년에 5월 5일이 첫 번째 일요일이었거든요.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5월 5일이 되었습니다. 3333번님께서 와 이 코너 너무 유익합니다. 시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굉장히 짧네요. 네. 오늘 굉장히 짧네요. 교수님 목소리도 신뢰감이 뚝뚝 묻어나고 내용도 너무 좋다고 하셨고. 감사합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이기선샤님께서는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말하세요 형진님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 자리에 있어보세요. 교수님 옆에 있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저를 디스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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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